여러분, 대화의 장래가 넘어져서 유재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스페셜 매치의 스페셜가 중요하지 않은 만큼 다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. 오늘의 이벤트를 달리지 않는 일이며, 우리에게 익숙한 퇴근히 그 이벤트가 아닌 메이저 2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다 같이 착용해 주시고, 다 같이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경기 시작에 앞서 오늘 연기, 부상 없이, 본진 연기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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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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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